ㄹ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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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타 밀타로 갑시다 밀타가 좋더라구요 좋아 밀타 일단 너무 좋아 무서운데 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 가서 못 본거 같은데 자기장은 서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어 스카 좋아요 보정기 좋아요 레드오트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AR을 쓰면서 AR을 쓰면서 드는 생각이 홀로그램 요즘은 연사쓰다보니까 홀로그램도 괜찮은데 멀리 있는 애를 이제 단발로 잡을때는 확실히 레드닷이 명중률이 더 좋은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레드닷이 더 나은거 같아요 요즘은 계속 바뀌는거 같아요 홀로가 더 나을때도 있고 레드닷이 나을때도 있고 플레이할때마다 좀 바뀌는거 같은데 일단 지금은 레드닷이 나은거 같아요 레드닷 단점이 이제 권총에 레드닷 안 끼고 있으면 배율이랑 바꿔 낄때마다 거기 껴지니까 그게 좀 거슬려서 요즘 AK 나름 괜찮은거 같애 근접전이 세가지구 AK가 근데 여기 한명도 안들어졌어 밀타 없을리가 없을텐데 밀타에 사람 없는건지 처음 보네 자기장 온다 차들 차 가지러 갑시다 이제 아 갈아 끼워야겠네 삼토보이 드레스 발쏘 잘못들었나? 발쏘 ㄷ ㅇㅋ ㅇㅋ ちら 따뜻 불좋 잘 못 들었나? 머니까 제일 잡고 오토바이 뺏어서 봅시다 어 내려와 있는데? 뭐하냐 쟤? 뭐지? 여기에서 뭐하고 있었지? 보통 고맙다 아 제가 삼토바이를 아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좌석에 바퀴를 터뜨리면 오토바이가 거의 잘 안 뒤집어져요 삼토바이 이거 보조좌석 터뜨린게 솔직히 이토바이 보다 더 안 뒤집어지는 것 같아 엄청 안정적이에요 속도도 빠르고 개꿀햄 그의 100km 유지하면서 달려도 안 뒤집어지죠 단점은 있어 약간씩 오른쪽으로 조금씩 치우쳐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 그리고 이게 턴이 어느 쪽 방향이더라? 오른쪽 턴이었나? 오른쪽 턴이 잘 안돼요 직선으로 가고 있어도 약간씩 조금씩 치우쳐요 오른쪽으로 근데 오른쪽으로 턴하는 건 또 제대로 안돼 그거 빼고는 나머지 주행에 있어서는 단점은 없는 수준 턴이 호잇 노에너미 존버하겠습니다 존버 기다리면 애들이 올거야 어? 저기있다 오? 오니? 오니? 저기있었어 오니? 좁을 못차겠다 머독씨 안녕하세요 아아아아 피 난다 흐흑 아아 어잇 모독씨 안녕하세요 빨간 모독씨 이렇게도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뭐 여기 수리탄 박혀있는거 같은데? 어 뭐야 레닷이 왜 없어 얘 아씨 좀만 더 아 왜 이거 버렸다고 이거 왜 계속 이거 해야되냐 가야된단 말이여 뭐니? 저기 저기있네 뭐야 나보고 도는거야 아 한대만 더 아 아나 세대쳤는데 DP 소리가 나는구만 음 보기 저기있다 일단 보기는 발견 저기 또 보기 저기가 DP 쏜거 같은데 저 뒤에 있는거 같애 모드기 노냐 뭐냐 위대 필드나리 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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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안맞냐? 왜 이렇게 안맞냐? 어 왜 이렇게 안맞냐? 진짜? 아 나 진짜 샷발 왜 이렇게 구리냐? 룬탱아 아 개빡치네 사람이 내렸죠?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아 아.. 옆에 부터 한 놈이 신경 쓰이는구만 어? 있다 안녕? 맛점? 아.. 백도 소리? 탄 좀 먹자 일단 아니? 엠게이? 아.. 제발 엠게이 쓰지 않는다 엠게이 쓰지 않는다 엠게이? 처음 저쪽이 아직 안죽어가지고 카우팔의 뚝배기 맞아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 우와 영상 진짜 좋다 오 M이 사고? 잠깐만 어디였어 아 감사합니다 누구이시죠? 김3050705님 전원 감사합니다 땡큐 아씨 무서운데? IM에서 그렇게 한발 쏘지 말라고 저기 있네 길리 내꺼다 방에 미치기 바랍니다 타까부터 코로나19로 사기 바랍니다 아아아아앙 아아아아앙 어깨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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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악 아악 깔끔 짚라인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이쪽 75방향 여덟 몇 남았는데 여성매 여성매 응? 바로 앞에 보급? 보급으로 낚시 좀 합시다 음? 위치를 모르네요 오늘 왜 이렇게 샷발이 안 좋지? 저기 누워있다 한 명 보급 먹으러 오고 한 명 보급 먹으러 오고 한 명 보급 먹으러 오고 마지막 한 명 여기 여기 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